요한 2서 1장 요한 2서 1장 요한 2서 1장 장로는 태카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느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과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이남이로다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오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오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진해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지배 드리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태카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가 네게 무난하느니라 요한 2서 1장 장로는 태카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느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이남이로다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오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오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